What's your name? My name is Rang An Rang An Rang An My name is Han 짐을 싸고 있습니다 이제 체크하도 하거든요 아 근데 어떡하지 밖에 비가 와 아 이제 걸어가기로 했는데 입고 있는 이 위에 이 남방역식이 저희 어머니 경희씨가 만들어 주셨어요 이런 옷이 저한테 많아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옷이죠 이거는 언제 만들었냐면요 이곳에서 기억난다 제가 군대 제대했을 때 옷이니까 20년 된 옷이예요 예 하나도 뭐 피가라 그런거 손상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스판 소재라서요 이게 잘 늘어나요 시원해요 근데 이게 제가 입고 다녀봤거든요 한국에서 대학교 때도 쳐다봐 이게 조금 휴양지에서 입는 약간 그런건데 근데 저는 입고 다녀봤습니다 옷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옷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조금 뒤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국 있죠 실밥자국 미싱자국인데요 재봉편 이게 왜냐하면요 제가 허리를 허리 잘록하라고 이거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라인 있죠 이렇게 네 미싱 지나간 자리 있죠 뭔가 하면 허리를 이렇게 이렇게 잘록하게 제가 보이게끔 마음이 여기서 한번 이걸 줬어요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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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센스쟁이 형 나 어떡해 What should I do Why should I do 비가 너무 많이 와 어이씨 천장도 없어 아이씨 세부도 많이 오는데 장 장 Can I work Can I work In this In this weather But Not hot Yeah Yeah So cool Let's go Bye See you later Yeah Come to Hoiang Yeah Okay Come to Hoiang Yeah Email connect Yeah Okay Goodbye I was saying Yeah Yeah Goodbye Myru and Dana Yeah Okay Okay Thank you so much Why do you go today Yeah Can I work? Yeah Yeah In this rainy weather Yeah Thank you Thank you So Goodbye sir See you next time Goodbye sir Thank you Would you When you come back? Um Next year Okay Okay Thank you Yeah Thank you Yeah Yeah Thank you Yeah Okay Good Nice Next year Come back Yeah Go to Hoiang Oh Hoiang Thank you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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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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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How are you? I'm very happy Yeah To meet you again Yeah Yeah How are you? I'm fine I'm fine I'm fine Yeah Yeah Somewhere you go now Yeah I'm doing that Um There What is it? Uh That I'm I go to the Hoiang city Hoiang city Yeah So now you check out Yeah Please go here How keeping check the room again Yeah Yeah Chị Phước ơi 2002 out I'm Run Work To Hoiang Oh Really? For 5 hours 5 hours Yeah You will have to walk 24km Yeah 24km But I'm fine Maybe Maybe you will tell I don't know No problem No problem 20 Yeah Your room check out finished Finished? Okay Thank you so much We see you next year See you next year See you next year See you next year Thank you for saving us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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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kind You Yeah Thank you Yeah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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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Bye Bye A great experience It's for you Are you Really Too bad What's 5시간 그냥 쭈욱 걸어보면 호위안 나옵니다 아까 저 직원도 놀라는 거 맞죠 나 5시간 걸어서 호위안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아 저 원래 그렇습니다 자전거 타고 제주도 한 바퀴를 1바퀴 찍었는데 자전거 하루에 130km, 120km 정도 타고요 한국에 있을 때도 보통 잘 걸어다녀요 하루에 한 20km 정도 걷습니다 20km 이상 그러니까 한 3, 4시간 걷고요 5시간 걸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이 맛이죠 이 맛 차를 타고 다니면요 차 타고 다니면 이 촬영을 못해 할 게 없어 휙휙휙휙 지나가는 거 근데 이렇게 걸어가면 분명히 어떤 그 뜻밖의 뭔가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이따 봬요 재밌는 장면 나오면 또 촬영하겠습니다 갑자기 뭐 이런 게 나타났어 야 진짜 여기 여기 웨트남은 뭐 갑자기 먹지 이런 게 나와 와 그럼 카메라를 끌 수가 없어 이거 대체 뭐야 걸어온 지 한 10분 밖에 안 됐는데 뭐 이런 게 나와 뭐하는 데지 갈리나 뭐야 머드 배스 스파 아까 그 선같이 뭐였던 게 스파였다고 고옥타 고옥타 뭐야 여기 와 오 이런 게 나와 갑자기 뭐야 이거 쭈 너 촬영 잘하는 거 같아 쭈거리는 분이 누군가면요 유명한 촬영만독이에요 조이스틱 좀 익숙해졌어 느림 아니고 송자로 그러니까 조이스틱 속도 중으로 있어 빠르면 아직 적응이 안되더라고 오메 민씨 머드 배스 스파 맞아 목욕탕이야 오 목욕탕 간지 쩐다 나이트인가 또 비 온다 비가 오다말로 올다말로 이래요 저 여기 와 야 여기 누가 후진국이래 담배공사 하도 없다니까 하긴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꼽나 하니 다 안 걷고 좀 걸으셔 안 걸을까 길에 쓰레기가 없는 거야 내가 볼 때 오 왜 이렇게 분위기 좋네 어 뭐 뭐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기 잔디를 보수하는 거 같아요 뭐 하루일도 없는데 5시간 뭐 걷지 뭐 차 타면 한 20분 밖에 안 걸리는데 그 차비는요 가격은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 부른데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 베트남은 거리가 한 20분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를 여기는 다낭이고 다낭시리 호이안시리가 있는데 택시 택시가 도시를 이동하면요 다른 도시를 넘어가면 메다기를 미터기를 아니요 아니요 안 타요 걸어갈 거예요 미터기를 안 끊어요 안 끊고 그냥 가격을 형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블로그들 찾아보니까요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가 적정 가격이래요 비싸죠 한국에서 25분 정도 버리면 그 정도 나오려나 택시 안 타서 잘 모르겠어요 요즘 택시 기본이 얼마입니까 어 또 비와 지금 비가 또 막 쏟아져가지고요 지금 형 언니 가게 이게 맥주집 같은데 가게 매장에 들어가 버렸어요 청소하시고 여기 좀 비를 좀 피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여기가 이렇게 상가들이 이렇게 돌출지붕이라고 해야되나 거의 대부분이 돌출지붕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잠깐 이런 식으로 비를 피해가면 될 거 같아요 가다가 판초로에 하나를 사야 되겠어요 떠나려고 하니까 또 비가 오네 운이 좋은 거겠죠 또 그쳤어 출발합니다 이런 분들이 와서 자꾸 타라고 해 나는 지금 걸어서 꼬이하도록 하고 있다 몇 값 몇 값? 몇 값?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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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나 나 나 나 너 너 어떤 가격이? 너 오케이 두 두 이거는 택시 가격이 택시 가격이 노 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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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따라와 계속 따라와 카메라 흔들리는 거 저 양해 좀 해줘요 지금 명치도 불어 핀도로 처음으로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와우 아이케 할 수 있어 뭘 못해 아이씨 진짜 이러면 안 돼 다시 하나 못 가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9시 약간 넘었고요 10시 11시 12시 1시 2시 2시 그 홈스테이 호텔 아닙니다 일반 가정집 같아요 그 사진을 봤는데 좀 감성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큰 빌딩 이런 호텔 아니고 그냥 일반 가정집인데 왠지 느낌 좋을 것 같아요 그 아줌마가 있으면 나도 아줌마하고 대학 진짜 잘하거든요 걸음이 제가 좀 빨라요 딴 사람들보다 달인 짧은데 하 아 그래서 거의 체크인 시간 낮 2시경 맞추어서 도착할 것 같은데 저거 또 뭐냐 이씨 뭐래 하 하 아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 오 대박이다 이거 와 이거 색깔 봐 이거 야 이거 와 색깔 죽이는데 이거 카메라에 당길려나 오 진짜 그레이스쿠라다 아 아 아 아저씨 계속 내 주위를 맴돌아 또 귀가 안와 또 째겠네 날씨 오 날씨 오 깜 날씨라서 실내기 때문에 아 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구요 아 빨리 한번 가볼게요 계속 오토바이들 택시들이 세워서 저를 가만히 내가 압두지를 않네 냅두지를 아 그러니까 주로 오토바이가 인도까지 올라와서 저를 이제 타라고 어디까지 가냐고 자꾸 묻는데 난 그 가격이 어 20만동을 불러요 어 차는 30만동이거든요 택시비가 보통 그렇게 한다 하더라구요 20만동이 맞는 가격이에요 아세요 그런데 아까 내가 그 This price is 택시 그러니까 인상을 쓰는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깎더라고 15만 그러니까 20만동을 불렀는데 15만으로 깎다버려 저거 뭐였거든 됐다 그런데 이제 그 퇴치법을 알게 됐어요 그냥 바로 앞에 여기는요 그냥 전부 다 호텔이거든요 전부 어디까지 가냐 그래서 어 저기 바로 저기 저 호텔 어 간판도 크게 보여요 호텔이름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 이제 안 붙잡는거야 그 한마디면 돼 너 어디까지 가냐 저 호텔 간다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 거기 지나가니까 아 하늘을 봐 비 비가 언제 왔냐 싶을 정도로 바닥도 다 말라버렸어 걱정했는데 그런데 날씨는 더워지니까 땀이 많이 든다 아 아 소름이 좀 많이 있고 아까 아침에 또 선선함 선선함은 없어서 나한테는 저거 전 한국 11월달에도 저한테는 반팔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얼마나 덥겠지 그래도 이렇게 땀이 빠져주면 기분이 좋아 일하면서 흘리는 땀과 이렇게 자발적으로 내가 운동하면서 흘리는 땀은 다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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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의 날림이 분비되면서 나옵니다 아무튼 계속 가보겠습니다 지금 좀 그늘에 와서 비가 와서 비가 와서 비가 와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안 바르고 나왔거든요 지금 비를 피하는게 아니라 햇빛을 태양을 피하고 있습니다 선크림을 안 바르면 피부 피부 입으실 것 같아요 정비 좀 할게요 정비 좀 할게요 지금은 10시 30분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 30분 정도를 제가 걸었습니다 바닷가는 안 나오는데요 갑자기 또 뭐 이렇게 나타나 와 와 클럽이야 클럽 클럽이 송이야 송 죽인다 이 택시 노란 택시랑 너무 잘 어울려 와 이거 중앙선 노란색 중앙선이랑 택시랑 저 클럽 간판 이게 그림이다 그림 하늘 보소 하늘 아 아 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걸음이 좀 빠른 빠른 편이에요 많이 걸어 봐서 그러겠죠 근데 지금 한 3분의 1로 온 것 같아요 5시간 안 걸릴 것 같은데 4시간이면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기 앞에 산 보이죠 저게 저게 블루 마운틴 그거거든요 저번에 어머니랑 투어했을 때 저기 갔었거든요 천국의 계단 그러고 뭐 그건데 지금 산이 바로 앞에 있어요 저 앞에 구글 지도로 보니까 저 산까지가 3분의 1이에요 아까 아주머니 두 명이 현지인들 같은데 혼다를 타고 나보고 타래 어디까지 가냐고 그래서 호의안 간다고 하니까 그 근처까지 데려다 주겠대 그래서 노 땡스 그랬어요 마음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하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런데서 이걸 깎구나 되게 유명한덴가 보다 이런식으로 디테일하다 디테일하다 오메 야 무지개 깎아버렸네 아주 빨간거리는 묘하다 이렇게 일반인들도 사가는구나 여기 사러 왔어 이거 아 관광인가 갈 길이 바쁘다 안에 들어가고 싶지만 저는 이제 또 갑니다 한 4시간 한 30분정도 걸은 것 같아요 도착했구요 와 날씨 비를 걱정했는데 비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와 더워라 햇빛 중입니다 일단 목격지까지 왔구요 숙소를 찾아야 되겠네요 근데 아 체크인 시간이 조금 남았거든요 그래도 해줄거야 아니면 짐이라도 좀 맡기려구요 일단 일단 저 앞을 보여드릴께요 이 병원을 일단 찾으면 종합병원이거든요 호이안 종합병원이라고 하더라구요 여기가 퍼스피 퍼스피 퍼스피을 종합병원이래요 응급실도 있고 없어여 이제 이 병원에서 제 숙소를 찾습니다 이게 다 USB 알야 이게 아 2 그 안 사준대 갖고 온건데 안 사준대 갖고 온건데 인도에 사람만 있는건데 다닐 수가 없어 이게 뭐야 트렁크 반 한잔 사먹을까 일단은 숙소부터 찾고 일단 숙소 어느걸로 보고 있는지 약두를 보고 왔는데도 못찾겠어 주변에 무슨 핸드폰 가게 오른쪽으로 털고 가면 핸드폰이 없어 미쳤어 지금 스무디 먹고 들어왔어 스무디 1800원짜리 스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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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에서 지금 나왔고요 숙소를 찾으러 갑니다 근처에요 걸어서 3분 그리고 가다가 직진하다가 왼쪽으로 이게 내 감성이야 그러니까 다낭이 고시적이 10차선도 16차선 12차선도 그러면 여기는 이게 제가 좋아하는 감성이거든요 이게 로컬스러움인데 이런 데가 좋아 봐봐 골목 멋진다 이런데 골목 막 들어가고 와 진짜 오토바이 이 셀카봉을 백밀로로 활용해야겠다 이 근처인데 여기서 레프터라 그랬는데 레프터 X이라고 그랬는데 아 이게 골목에 골목들이 많아가지고 골목에 골목에 골목이 있어서 야 이게 춥지 않구나 이거 많아? 선라이즈라고 적혀있는데 이 집인가? 어 이건가? 어 이건가? 선라이즈 적혀있고 저 위에 홈스테이라고 적혀있거든 2 3 0 3 0 Fist that big but I'm fist that big but I'm ever gonna get it Straight to your thumb like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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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aight to your thumb lik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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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